안녕하세요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 여기 뭔가 환경이 좀 달라졌죠 여러분들? 앉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키움증권 채널K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방송이 좀 단축이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박명석의 이슈브리핑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라도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제가 빨리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는 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잘 버텼다 코스피라고 제가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번 주에 테슬라라든가 애플 같은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있기도 했고 그런 영향을 좀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동시만기일도 있었고 뭐 ECB 통화정책회의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버텼다 코스피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잘 버텨냈고 혹은 조금은 흔들릴 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보시도록 하죠 월요일은 삼성전자의 저력입니다 삼성전자가 확실히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에 살짝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번 주 내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5G 통신장비 빅딜 뭐 통신장비 업계에서는 사상 단기 아 단일로만 따졌을 때는 최대 계약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화웨이의 제재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18년부터 시작됐던 5G 사업 수주 현황이 2020년 6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9월에 8조원이라는 빅딜을 만들어 냈습니다 누구의 불행 때문에 이렇게 뭐 기쁘다라는 게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화웨이도 때리고 또 그리고 또 SMIC라든 반도체 기업까지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실제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DBI텍은 호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DBI텍도 실제로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 덕분인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에 현재 희롬을 보면 KB증권에서는 11조원 이상을 예상하고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뭐 가전 이런 쪽이 아마도 살아나면서 11조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신규 수주도 지속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 뭐 화수목 3거래일 연속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던 것도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제목 그대로 저력을 보여줬던 한 주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저력을 계속해서 믿어봐도 될지 아무튼 이번 주에 잘 버텨낸 코스피의 뒤에는 삼성전자의 힘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K-뉴딜이 불타오른다 단순히 화요일뿐만 아니라 K-뉴딜 얘기는 뭐 한참 됐죠 일단 최근에는 이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뉴딜 펀드 정책 민간 금융을 다 합쳐서 170조 정도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 가지 펀드가 나오네요 정책형 뉴딜 펀드 정책형 뉴딜 인프라 펀드 또 민간 뉴딜 인프라 펀드까지 세 가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이 뭐 이번 주까지 쭉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거는 그린 뉴딜 중에 풍력이죠 CS 윈드 뭐 이번 주에 살짝 붙임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상향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 솔루션이 단연 좀 돋보였습니다 오늘 살짝 좀 조정을 받았네요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이 두 종목이 좀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또 인상 깊었던 건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이 있죠 디지털 뉴딜 그쪽에서 돋보였던 삼성 SDS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 각광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까지 스마트 그리드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포스코 ICT는 뭐 4,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K-뉴딜, K-뉴딜 얘기가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데 조금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게 한국경제에서도 조금 지적을 하고 있네요 곳곳에서 과열경 보험이 나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화솔루션 뭐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STX, 세진중공업, 롯데케미칼 정말 많은 종목들이 등락률이 정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뉴딜 펀드가 조성이 되고 실제로 출범을 하려면 앞으로 한 1년 이상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펀드 운용사를 모집하는 것도 내년 1월에나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과열경 보험이 울렸을 때는 조금은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시다시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을 화요일에 이슈로 좀 드렸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이 중단이 됐죠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이렇게 쓰리톱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가장 좀 빨리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그런 아스트라제네카였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한 명에게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발견돼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시험이 잠정 중단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약간 또 불안해지는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도 급락세를 보였고요 SK케미칼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에게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회사가 SK케미칼의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크게 갭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게 바이오의 변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꿈을 먹은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더 코로나19 관련한 치료제 백신 때문에 더 그 꿈을 크게 부풀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 꿈이 무너지면 주가도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한 번쯤 되새기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막 뭐라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꿈이 절대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실험은 다음 주 초에 재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백신을 우린 개발해낼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WHO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이 일시 중단됐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된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뉴스를 다 이렇게 걷어내고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든 모더나든 화이자든 백신은 언젠가 나올 거라는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죠 그랬으면 좋겠다고 모든 전 세계인들이 기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한 것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은 선별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냉정한 가슴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수요일까지 좀 이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카카오게임즈 따상상이었습니다 사실 목요일까지는 따상이었고요 금요일까지 오면서 이제 따상상이 돼버렸는데 이 정도면은 뭐 어떤 얘기를 여기서도 드리게 될지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요 IPO 시장이 뭐 좋죠 좋은 거 인정합니다 뭐 따상상 예상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 보시면 매수 잔량이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일십백 천만 심만 백만 칠백 육십만 주가 남았고요 이걸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일십백 천만 심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육천억 원 가량이 육천억 원 이상이 아직까지도 이 따상상이 된 카카오게임즈를 한 주라도 사보겠다고 매수 잔량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뭐 이런 게 사실 의미 없다고는 합니다 아 요즘 시장에 뭐 PR 따지고 뭐 영업이익 따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펴볼게 영업이익이 아직 860억 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가치를 받는게 정당한가 납득할만한가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 볼 타이밍인 것 같구요 보시다시피 PR로 따졌을때는 넷마블도 58배가 되는데 카카오게임즈라고 왜 못가냐 뭐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빅히트라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빅히트는 엔터주 가운데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엔터주들의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돈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2대주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게임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깸돌이로서 봐도 뭐 미래의 어떤 그 카카오게임즈가 갖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다 고려하면 어느정도 PR을 받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정도까지에 대해서 제 깸돌이로서 진짜로 납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거는 뭐 깸돌이고 뭐고 필요없어 지금 시장이 그런데 어쩔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의 힘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SK바이오팜이 이렇게 따상상을 막 치고 나서 따상상 상까지 갔었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시면 앞으로에 대한 전략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도 좀 세우기 쉬우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금요일입니다 테슬라냐 니콜라냐 이 두 종목도 이번주 내내 아 정말 핫이슈가 됐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 전반을 뒤흔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구요 니콜라는 엄청난 호재를 하나 터뜨리더니 엄청난 또 악재를 하나 터뜨리면서 야 이거 정말 핫한 그런 두개의 미래차 관련주들이 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S&P500 진입에 실패하면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 앨런 모스크 CEO가 연봉을 안받고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비용 처리로 넣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S&P500 편입이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구요 그리고 니콜라의 경우에는 더 자극적이죠 니콜라는 사기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힌델버그 리서치라는 금융 분석업체에서 니콜라의 CEO 트레버 밀턴이 수십가지 라이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 라이어다 뭐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을 쳐서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어떤 협력을 맺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게 저는 문득 그 현대차의 그 CEO가 그렇게 매달렸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왜 안 받아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 현대차의 이게 해안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구요 아무튼 뭐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 니콜라 측에서도 신경 쓸 자료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그 변동성이 일어난 그런 두 종목 대표적인 두 종목이고 테슬라는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급등을 한 이후에 변동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같은 선상에서 앞서 화수 목요일과 같은 선상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말이죠 이 배터리 데이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여기서 어떤 배터리를 발표할 것인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앞으로 배터리 업계에서 어떤 새로운 장을 열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가고 있구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발표했던 엄청난 호재 어마어마한 호재 이게 바로 GM과의 제휴였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 두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비교적 좀 명확하다고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테슬라와 니콜라는 앞으로도 좀 더 잘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단은 걸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냐 니콜라냐 라는 제목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했던 제목이고 둘 다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여러 변수들 속에서도 코스피 또 동학 개미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다 잘 버텼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다들 인정하는 가장 큰 악재는 좀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그 안에서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 섹터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 월요일날 보셨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색다르게 좀 집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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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